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 계속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덕분에 코인이 바로 내일부터 엄청난 강세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지파입니다 바로 어제부터 다양한 밈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얼마 뒤에 있을 다음 미국 대선에 도전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하고 연관되어 있는 밈코인들이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코인 투자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어제 새벽부터 현재까지 하루 만에 추세가 반전되어 지금까지도 강세를 지속하는 중이고 도지코인 다음으로 거대한 밈코인인 시바이노 역시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등장한 두 코인과 함께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으로 불리는 페페코인도 어제 새벽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오늘까지 하루 만에 코인 가격이 25% 오르게 되었죠 또한 트럼프하고 연관된 키워드로 만들어진 밈코인들은 이보다 훨씬 강력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면서 미국 정치 관련 밈코인 중에 가장 규모가 거대한 트럼프 코인은 전반적인 밈코인이 강세를 보여주던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4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를 엽기적으로 표현한 마스코트를 내세우고 있으며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가 제공된 최초의 정치 관련 밈코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트럼프 코인은 여러 밈코인이 상승하고 있던 어제 오후부터 강세를 보여주더니 오늘까지 하루 만에 가격이 60% 넘게 올랐죠 그리고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시로 언급하고 있으며 트럼프를 대표하는 문장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표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마가코인은 어제 새벽부터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80%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지난주 수요일에 진행한 연설 자리에서 자신만의 경제 정책을 가리키는 표현이자 암호화폐 업계에서 쓰이는 특정 코인의 경제적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인 토크노믹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마가노믹스를 언급하여 탄생하게 된 밈코인 마가노믹스는 어젯밤부터 몇 시간 만에 130%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고 덕분에 거래가 시작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주일 만에 5,300배라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달성했는데요 만약 저점에서 마가노믹스를 만원이라도 투자했던 사람이라면 일주일 만에 5,300만원 제네시스 GV70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도 있었겠죠 특히 마가노믹스는 출시 초기의 도지파 채널 영상에서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다뤄진 적도 있는데요 바로 마가노믹스 코인이 출시되었던 지난주 수요일 영상 초반부에서 어떻게 코인이 탄생했고 얼마나 상승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언급된 것이죠 그리고 영상이 공유된 뒤로 마가노믹스는 최근 고점까지 가격이 730% 올랐으니 만약 도지파 채널 영상을 시청하고 마가노믹스 코인의 상황을 체크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오늘까지 발생한 상승으로 700% 넘는 수익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밈코인 시장에 강세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연속 상장되면서 저점 대비 200배 폭등하여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을 불러온 봉크는 밈코인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하루 만에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최근 고점까지 저점 대비 360만 배 오르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봉크 다음으로 바이낸스에 상장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장인 위프코인도 바로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하루 만에 30% 이상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달 7일자로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섬에 상장되었으며 지난주 월요일에는 바이낸스 상장으로 이슈가 되었고 바로 어제는 코인원에도 상장되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뮤코인 역시 어제 새벽부터 가격이 오르더니 오늘까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코인처럼 고양이 밈을 모티브로 탄생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 팝켓은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하루 만에 80% 넘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더해서 유명인들이 출시한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 역시 급등하는 중인데요 대중음악계의 전설이자 세계적인 밴드였던 비틀즈의 뒤를 이어 빌보드 차트 1위하고 2위 자리를 동시에 차지했던 유명 여성 네퍼인 이기 아잘레아가 출시한 마더코인은 어제 새벽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오늘까지 하루 만에 100% 급등하게 되었으며 클럽 음악계의 왕자로 불리는 미국의 유명 음악가인 제이슨 데롤로가 지난주 일요일에 출시한 밈코인 제이슨은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 밈코인 강세 덕분에 신고점을 기록하면서 출시 4일 만에 저점 대비 420배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피자 한 판 시킬 돈만이라도 제이슨 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해두었던 사람이라면 며칠 만에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모든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온 계기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트럼프가 최근에 보여준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와 함께 밈코인 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자료도 공유되면서 밈코인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어제 트럼프가 다음 달에 개최될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주최 측하고 협상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에 종사하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행사로 참가하는 연사 목록을 보면 미국 대선 후보 역사상 최초로 대선 후원금 지불 수단 중에 암호화폐를 추가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든지 미국의 대형 투자사이자 주요 비트코인 ETF 운영사인 아크인베스트의 CEO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캐시우드도 참여하고 얼마 전에 1조원 넘는 규모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19조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도 연사라고 하죠 이처럼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지닌 인물들이 모이는 대형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까지 참석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트럼프의 행보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앞서 등장한 캐시우드는 트럼프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제를 살려낼 인물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세계적인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지지하여 저점 대비 4450배 급등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밈코인 생태계가 지금처럼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한 일론 머스크도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암호화폐 정책 조언을 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가 현재 지지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도지코인이라는 것인데요 머스크는 본인의 주력 사업인 테슬라의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을 도입한다고 발언했을 만큼 밈코인의 진심인 모습을 자주 보였으니 트럼프에게 밈코인하고 관련된 발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트럼프가 밈코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트럼프가 본인의 대선원금 지불수단 중에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도 받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트럼프가 밈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내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회 자리에 대해서도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가 본인을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암호화폐 업계에 불리한 정책과 행보를 계속 드러낸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해서 그동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는 것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바이든 대통령도 암호화폐 업계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 자리에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암호화폐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의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미국 정치 관련 민코인들이 주목받으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으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트럼프 관련 민코인은 물론 전반적인 민코인 시장이 강세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행보가 민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게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이번 영상의 주요 무대인 미국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메타로 전체 평균 1800%를 기록한 민코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자료는 수익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민코인 시장에 더 많이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민코인 강세가 찾아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여기서 마침 이 민코인이 트럼프하고 접점을 지닌 것은 물론 수많은 투자 커뮤니티와 유명 인사들도 자주 활용하는 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다 여러 대형 기관에 관심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다가올 민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코인은 모티브가 된 밈 자체가 코인 출시 전에도 유명 인사들이 자주 활용할 만큼 인지도가 높으며 흥미롭게도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가 해당 밈을 활용한 적이 있고 도지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와 코인 억만장자이자 알트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며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엘스트롬을 설립하여 다양한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고 있는 아서 헤이즈도 이 코인에 기반이 된 밈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해당 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 보니 바로 내일 진행된다고 말씀드린 도널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의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이 코인에 매수세가 몰려 급등이 발생하리라 생각해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코인은 밈코인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 메타의 대표 코인이기도 하며 이 코인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밈코인들도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밈코인 시장이 성장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해당 코인이 밈코인은 물론 전체 코인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섬에서도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전체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여러 메타에 속한 새로운 코인들을 계속 원화 상장한 덕분에 급등이 발생하고 있었으니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밈코인 역시 업비트가 추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영상의 핵심인 이 코인이 기관 세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빗섬에 상장되면서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 진출해 있으니 업비트가 시바이누 다음으로 상장하여 단기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밈코인으로 이 코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관심을 바탕으로 매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와 정보를 찾아서 컨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이니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또한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지지 행보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점을 지니고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적극 지지한 덕분에 지금의 민코인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면서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도 불리는 아서 헤이즈 같은 유명 인사들도 자주 활용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코인이고 기관 세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상장과 함께 급등을 노려볼 잠재력도 지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페페코인인데요 페페코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구리 페페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밈코인 생태계의 대표 코인 중 하나이며 출시되었을 당시 3주 만에 5만 배 폭등하여 단돈 263달러를 투자한 투자자가 150억 원을 벌어들인 사례로 유명해졌죠 특히 페페코인의 바탕인 개구리 페페밈은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하고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선거 홍보 활동 중에 본인을 개구리 페페로 표현하여 트위터에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가 정말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페페 밈하고 트럼프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페페코인의 로고를 보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대표 문구를 패러디한 밈코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표현이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트럼프가 지난달 9일 암호화폐를 지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페페코인이 단기간에 100%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가 페페코인의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마침 바로 내일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대형 코인 거래소 비트 파이넥스가 토론회를 통해 정치 관련 밈코인이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니 대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트럼프하고 접점을 지니게 된 개구리 페페 밈을 바탕으로 탄생한 페페코인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페페코인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자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유명한 아서 헤이즈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인지도가 높은 밈이기도 한데요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의 바탕이 된 도지 밈보다 페페 밈이 훨씬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포첸에서는 아예 대표 마스코트로 페페를 선정했을 정도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및 문화가 지금까지도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4년 전인 2020년부터 페페 밈이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활용되고 있었죠 이를 통해 페페 밈의 위상하고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 8일자로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네이센트가 80억 원 규모의 페페 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국의 본사를 둔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스트라토스는 밈코인을 자사 펀드에 추가한 뒤로 1분기 수익률이 100%를 넘었다고 밝혔으며 영상 초반에 언급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장이자 저점 대비 360만배 폭등한 위프 코인에 투자하여 300배의 수익을 봤다는 것도 알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사인 메커니즘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트럼프 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수익률 1만%를 달성한 것으로 유명한 판테라 캐피털이라든지 유럽 최대의 해지펀드인 브래번 하워드도 밈코인에 투자한다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페페코인은 개구리 페페 밈하고 관련된 밈코인 메타가 탄생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는데요 페페의 밈에서 파생된 코인 중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밈코인으로는 개구리 페페의 창시자 맷퓨리에 또 다른 캐릭터인 브렉과 앤디 그리고 랜드홀풀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들이 있죠 그리고 브렉코인은 출시 이후 최근 고점까지 107만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여 시청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물론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주요 알트코인인 에이브하고 세일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앤디코인도 이번 달에 사상 최고점을 달성하면서 저점 대비 7만4천배 급등했으며 울프 역시 얼마 전에 신고점을 기록하면서 저점으로부터 3만7천배를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개구리 페페 밈하고 관련된 메타로 상당한 자본이 몰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페페코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게다가 최근 페페코인이 조정을 겪고 있을 때도 대규모 투자자들이 페페코인을 계속 콜딩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소액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페페코인을 매수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다음 주부터 페페코인이 70% 급등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다양한 메타의 새로운 코인을 계속 상장하면서 단기 급등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이때 마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모든 코인 메타 중에 밈코인이 1800%의 수익률을 달성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데다 대형 기관이 투자에도 나설 만큼 밈코인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업비트가 시바이누 다음으로 새로운 밈코인을 상장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페페코인은 현재 밈코인 생태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코인이자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비썸에도 이미 상장되어 있으니 업비트가 시바이누 다음으로 페페코인을 상장하여 단기적인 강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페페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썸을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시가 공식 파트너인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이 거의 전부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수수료 50%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쉽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6월 개인 수익률 대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1000만원이며 2등은 500만원 3등부터 8등까지는 100만원이고 대회 참가 방법은 도지파 비트겟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참가되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소식을 둘러보게 되면 밈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중이고 대형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이러한 영향력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다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강세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2월 말부터 갑자기 시작되었던 밈 코인 강세장과 동일한 상황이 얼마든지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서 등장한 다양한 밈 코인의 수익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밈 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벌어들인 투자자하고 기관은 특정 코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밈 코인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얼마든지 관심을 끌만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 코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제가 항상 새로운 밈 코인 관련 소식을 찾아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이 밈 코인 시장의 흐름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